그리고 당신은 검문조 직원이 맞습니다. 왜? 오늘 아프다 에그레쇼! 검문조 직원은 자임이 형말로 한 명이 더 있는데요. 그 사람은 바로 마귀레쇼 시즌 7 빨리 해보세요. 네, 네, 네. 네, 네. 안 되면 행인이 의지할 거다. 아, 뭐 이렇게 걸러 걸러. 일부러 저런다, 일부러 저런다. 야, 이거 봐. 다행이다. 저쪽으로 오자. 네. 누가 검은 조직원일 것 같습니까? 하, 검은 조직원. 너무 밝혀졌어요. 파오 형이랑 상현 형이 확실합니다. 훈아! 내가 검은 조직원을 찾아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, 알겠지? 화이팅! 저는 형찬이 형이에요. 아, 왜요? 아니, 너무 사람 뭐라고 해요, 평소에 안 그런 사람이. 아이고, 검은 조직 씨, 여기 있었군요. 서로, 저는. 자, 이번에 검은 조직이 된 기분이 어떻습니까? 검은 조직원. 우와, 나 검은 조직 처음 봐. 송상현, 김혜인. 왜요? 생기게 그렇게 생겼어요. 코난, 나 믿어. 내가 제일 똑똑해. 내 이름이 뭔지 알아? 코찬이야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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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화이팅 형찬이에요. 어떤 이유에서든. 애들이 의심하길래 몰라, 나도. 나도 몰라, 지금 뭐 하는지. 그리고 당신은 검은 조직원이 맞습니다. 거기서 너무 고정하고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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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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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